권은영님의 러브스토리였고요. 이분들은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십니다. 백화점 상품권 선물로 갈게요. 축하드립니다. 행이쇼. 오 고이수님이 소연언니 연기인가요? 진심인가요? 제가 안그래도 그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1281님이 저도 민혁씨 같은 신입 들어오면 매일 야근할 수 있어요. 오 예. 이다영님 민혁오빠 목소리 이 정도면 국보로 지정해야 된다 봅니다. 우리도 목소리 얘기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목소리 너무 좋다고 하시니까 계속 여직원서 하긴 재밌다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명대사가 다 달라가지고 우리 허영지씨가 뽑은 가장 맘에 드는 대사 민혁씨 한번 읽어주세요. 아까 그거요? 제가 맘에 들었던 대사. 허영지씨가 맘에 들어 있던 대사. 사심이 살짝 들어가. 우리 멜로디 분들 보시라고 다시 한번 해드리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영지씨랑 둘이서만 가고 싶은데. 어때요? 자 요거였습니다. 그리고 민혁씨가 좋아했던 명대사. 민혁씨 본인이 제일 좋아하는 명대사 의외였어요. 들어보세요. 큐! 언니 찬물엔 있을지 몰라도 사랑엔 그런 거 없거든요? 아 이게 이제 민혁씨가 뽑아요. 가장 명대사. 그리고 제가 뽑은 명대사. 제가 뽑은 명대사 해줘요. 이거 멜로디 제일 좋아할 겁니다. 오구오구 우리에게 오구오구 그게 좋았죠요? 네. 카메라 보시고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오구오구 우리 청취자 여러분 그게 좋았죠요? 아유 감사드립니다. 멜로디를 해주셨어야죠. 멜로디 딱 10킬로만 찌자. 너무 말랐어. 아유 이거지 이거지. 자 여러분. 저 기가 빨린 것 같아요. 자 각자의 명대사를 여러분 해드렸습니다. 이사사미님이 주셨어요. 라디오 듣다가 정말 오랜만에 설렜네요. 제 첫사랑이 떠오르는 목소리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본인들 마음에 첫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풋풋한 추억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한 분인거죠. 아 첫사랑이 떠오르는 목소리. 설레는 그 글이에요. 네. 그래요. 그 왜 첫사랑 조작남이라는 애칭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보통 외모를 보고 그런 얘기하는데 민혁씨한테는 목소리만 듣고 첫사랑이 조작되는 거죠. 자기야. 하지마요. 이 두 분 지금 광고 듣고 와야 되는데 광고를 안 듣네 이 언니가. 잠깐만요. 그저 어차피 이 반ق翼이에요. 뭐 Davv jij아내야 settle. 감사합니다.